어 잠시만요 이거 흘리셨어요 가방 안에 넣어도 바로바로 찾기 힘들고 놀러갈 때 여러 소지품들을 따로 수납하니까 복잡하신가요?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애가든 트래블러 패스포트 트래블러 스프에 연결해서 미니백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 여권, 카드, 지폐, 소지품, 동전 등을 한 번에 수납하면서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가벼운 여행 나들이 갈 때 애가든 트래블러 패스포트 소개 필요한 소지품들만 담아서 편하게 떠나보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